눈도 탈탈탈 질투도 탈탈탈 괴로웅이 털어내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모여 아름다우면 눈썩이 질 밝혀요 그래도 보고서 보고 또 예쁘게 너무 치우게 서로 돕고 아껴주는 스쿨 친구들 진심의 워크가 더 좋게 유튜브 나 그럼요 청년불장 좋아요 칠곡도로향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출발합니다 교통이 치등이 심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행렬이 엄청 많이 밀려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출발합니다 해변 도량 해변 도량이 있습니다 동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최고의 절경 명승지 다시 해변 도량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금강경 철야 기도와 보름 달빛 밤새를 수백 명 신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산업주민들과 유축구 신도님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한민국 우리 시민과 함께 하십니다 신하의 정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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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리가 아팠어요 잠시 왔다 가야됩니다 고 tour 고맙습니다 우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대한중교조개종 한국불교회학 유튜브 불교회학 의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